자 월 29일이 시작됐습니다. 월 마지막 날 금요일입니다. 자 금요일인데 미국 증시가 경제세계에 대한 기대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장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늘이죠. 오늘 밤에 기자회견을 중국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. 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악재로 상당히 작용을 했죠.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안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죠. 어떤 수준의 이런 제재든지 아니면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알 수 없죠.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증시의 상승힘을 좀 꺾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들, 제조업들, 지수 관련 주들은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죠.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가 또 금요일이죠. 금요일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위축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.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먼저 좀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투자 심리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반면에 아스코가 오늘부터 5일 동안 시작이 되죠. 이런 또 부분은 항암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에 좀 모멘텀을 주는 그런 행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제조업 업종 대표주들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이 좀 모멘텀을 가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지금 보시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. 트럼프 대통령 중국 관련 29일 기자회견을 하겠다. 이렇게 속보로 나왔습니다.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지휘박탈, 홍콩 특별지휘박탈을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지금 잘 모르겠죠.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홍콩을 특별지휘를 박탈을 해버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제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.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.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죠. 자 그리고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의결을 했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지른다. 이런 관점으로 지금 계속 이제 중국 쪽을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. 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반면에 이 5세간 항암 올림픽 아스코가 오늘부터 열리죠. 자 오늘부터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2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지금 참사합니다.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병용이죠. 이게 이제 콤보죠. 콤보, 콤보, 병용. 이런 부분이 이제 대세구나 하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. 자 여기 보시면 10곳의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 7개사가 병용 전략을 택했다. 이 병용이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먼저 하나 승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병용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제약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단독보다는 좀 기전이 서로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전 두 개가 합쳐질 때 결과물이 훨씬 좋게 나오더라. 그게 이제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죠. 그렇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병용으로 해서 데이터가 훨씬 더 좋게 나올 거다. 그러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. 이런 방향으로 보면 될 수 있겠죠.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어쨌거나 결과가 데이터가 좋게 나와야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.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,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립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. 자 그리고 녹십자, 신라젠, 매드팩토, 제넥신, 엔케이맥스, 파멥신, 지금 최고 잘나가는 알테오젠, 그리고 HAB, H3, BNT, 셀리드. 자 이런 곳에서 이번 아스코에서 아스코의 출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모멘텀이 좀 생기겠죠.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기자회견 예정, 이런 부분도 업종 대표주들, 제조업주들의 아무래도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 미국 증시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죠. 자 보시면은 시작을 하고 잘 가다가 막판에 확 떨어졌습니다. 막판에 여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발언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반도체 주가 크게 하락을 했죠. 자 어제 급등한 부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. 자 이 반도체 장비주도 마찬가지죠. 반도체 장비주도 잘 버티다가 3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. 자 반면에 오늘 제약바이오 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죠. 화이자가 또 올라서고 길리어드도 올라서고 존슨앤존슨도 올라서고 머크도 올라섰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이 아스코가 열리는 그런 부분에다가 중국하고의 이런 갈등 발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부분에 이런 이제 제조 관련주들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이 영향을 미쳤다.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운 이 제약바이오 쪽이 이 강세를 보였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페이스북도 1.6% 하락을 했죠.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 SNS 규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죠. 후속 입법도 추진을 하겠다. 자 이러면서 트위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트위터가 4% 이상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도 1.6% 하락을 했죠.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아무래도 이제 쭉 상승하는 추세에서 기술적으로도 120선 맞았고 이 중국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.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죠. 쭉 잘 나가다가 저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증시가 좀 이제 불확실성에 빠져들 수 있겠구나. 이런 부분이 이렇게 주가로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시 이 바이러스 부분에 대한 이 모더나가 다시 이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을 좀 하고 있죠. 바이러스 부분은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죠. 지금 분위기상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. 중국 관련 기자회견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잘 나가다가 탁 빠져버렸죠. 푹 떨어져 버렸죠.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잘 유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확 떨어져 버렸죠. 이렇게 잘 나간 도중에 유럽 시장 끝이 나죠. 지금 흐름 자체는 경제 회복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. 그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그런 기자회견이 또 언급이 되면서 이런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아마도 이제 장이 마감될 때쯤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입니다. 아무래도 금요일이고 어떤 소식이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.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죠. 자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우리 정신은 어제 먼저 매를 한번 좀 맞았죠.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약세를 보이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오장이 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뭐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나타나 수 있겠죠.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